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대단히 역량의 코스를 지켰던 노예옥 센터. 확실히 우리 카드가 많이 올라왔는데요. 경기를 굉장히 많이 올라온 그런 중심에 자신감이 늘었다는 게 보이거든요. 황동희 선수로 바뀌어 있네요. 다시 한 번 타이스가 막힙니다. 자 보세요. 타이스 선수가 올라가면서 바로 때릴 수 있는 그런 토스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자꾸 주춤하면서 공을 처리하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계속 넘어진다는 거는 들어가는 타이밍하고 세타가 토스하는 이 타이밍과 맞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모습이거든요. 오늘 브로킹이요. 6 대 0이에요.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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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